당근 50g은 채썰어주세요 치아밭 하나는 반으로 잘라주세요 깨끗이 씻은 오공팩 50g은 채썰어주세요 껍질채 그대로 사용합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 조금 후공을 넣고 중불로 볶아주세요 우엉이 절반정도 익으면 당근을 넣고 볶아주세요 볶은 야채는 볼에 담아주세요 야채가 한김 식으면 마요네즈 5숟가락 홀그레인 머스타드 1숟가락 설탕 1숟가락 소금조금을 넣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빵 위에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양상초나 야채, 햄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양상초나 야채, 햄을 넣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분들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